자 하므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충격적인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믿었던 친구 핀이 언더그라운드 대빵입니다 핀을 속여서 언더그라운드로 잠입을 할까 말까 지금 말까 그런 스토리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? 핀 만났거든 일단 핀은 내가 스파이더맨인 거 모르고 나는 핀이 언더그라운드인 거 알지 자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릭은 죽었고요 지금 자기 정체를 들켰을까봐 지금 떠보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물밑작업 들어가는 거 같죠? 지금 언더그라운드에 자기 가입시켜달라 약간 그런 흐름인 거 같은데 일단 핀은 스파이더맨 별로 안 좋아한다 일단 핀은 스파이더맨 별로 안 좋아한다 일단 핀은 스파이더맨가 자신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 눈치 깠죠 좋았어 흐름 좋게 문솔이 이게 살짝 거짓은 아니죠? 겁나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언더그라운드 가입시켜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파이가 되는 건데 지금 고민 때리고 있네 감성파리 두 번째 작전 감성파리 작전 야 근데 나중에 들키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렇게 절친 감성파리에서 들어갔는데 봐봐 지금 믿고 있거든 완전히 근데 나중에 스파이더맨이 어? 가입시켜주나? 이렇게 쉽게 언더그라운드 들어간다고요? 스파이더맨이 자 지금 어디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는거지? 가보자 눈 엄청 오네 어? 가입증명식 기중대에서 발코니로 점프? 지금 보고 있대 지금 평가 받고 있어 지금 그냥 하는게 아니고 지금 수많은 눈이 저의 모습 보고 있답니다 물론 저는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섭고요 못하는 척 해야 돼 나름 연기해줘야 돼 좋은 인상 줘야지 어어어어 이거 너무 무서운거 아니냐고 뭐야 이게 바로 기술이지 나 아껴 딜라이딩 기술 봤어요 여러분들 어이고 거기서 쩜프를 이 최상의 골절 근데 여기서 쩜프를 한다고 좀더 앞으로 가야되는데 와 이건 진짜 몫을 걸고 가는 테스트네 와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아니지 와 어쨌든 성공 못하는 척 성공 야 이거 점프 한 번이면 언더그라운드 들어간대 텃세가 좀 있대요 언더그라운드 기지다 하지트 그래 누폼을 왜 얻으려고 하지? 얘들아 누폼 왜 원하는 걸까? 돈 때문에?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어 그래 알았어 금방 와 나 좀 나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어색한데 일단 누폼 위치를 알아야 된대요 갱키한테 몰래 보내고 폰이 몰폰을 해도 되는 거야? 슈트 입을 때라고? 안 돼 아직은 다구리의 장사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? 어 살짝 눈치깐다 믿어주는 척 하는 건가 눈치깐 건가 눈치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알면 좀 껄적지거나 하죠 와 왜 중간 잘했다니 몰라 나도 스파이더맨이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? 진짜 집에 가? 아니 단서를 더 찾나? 슈트 까? 바로 슈트 까버리네 자 일단 아래층 비밀을 좀 파헤치 온 김에 그냥 챗불도 당김에 빼라고 들어온 첫날 와 중인스러운 중인스러운 야 옆으로 싹 뭐 이렇게 낼 줄 알았는데 떼굴떼굴 부르네요 어 이것도 그렇긴 한데 와 계단 봐 간지 엘리베이터네요 비상 엘리베이터 있다 이게 비밀의 방인가봐 훈련장소 밑에 아예 깔려있네 여기에 누폼이 있을 확률도 없겠네요 어? 얘들이다 나 또 위로 가냐? 다리사건 이후로 3명이 발생했대 이거 누폼 부작용 얘기하는 것 같죠? 누폼 근처에 있으면 이거 무슨 부작용 때문에 아프잖아 얘들도 누폼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부작용 속출하나보다 옥성보다 중요한게 어디있다고 이것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 들어왔습니다 어 야 지금 바깥어 어디로 온거야 야 들린다 야 조용히 얘기해라 인마 아니 쟤 놓고 앞에 있어 지금 아니 걸린다고 오 지도다 데이터 유실? 이거 은신 쏴서 가까이 가야되는거 같은데 어 맞네 바로 옆에 있어 엇 갓붙자 오케이 갓붙었다 야 이 시점에 저만 붙어야될거? 오케이 바람이 불었구요 하하하하하하 와 카리스마 보소 독장으로 가져오래고? 독장? 어 야이씨 바로 걸렸다 뭔데 아 조심좀 하지 얘 덜렁대는거 멋있어 이동기 시작했어 이거 이상한 또 무슨 무기 들었네 저거 뭐야 베놈 대쉬여? 베놈 펀치 베놈 점프 베놈 스매쉬에 이어서 베놈 대쉬까지 생겼습니다 나이스하고 바로 베놈 대쉬 아 저렇게 베놈 기술을 약하게 할 수 있는 저런 무기 쓰는 녀석들한테 대쉬로 한방에 제압하는 그런거네요 폭탄을 내가 얻었는데 제대로 못쓰고 있거든 어 한방에 터져 너도 어 한방에 터져 정리 깔끔하게 완료 아 이거 봉거지가 있나봐 잼 시어터? 자 누폼 숨긴 위치를 알았습니다 좀 모양 빠지지만 지하철로 왔어요 어? 야 언더그라운드에도 쫙 깔려있다 저기인가 본데 흐흫 그래도 또 은신 써야되나 왔다 이거는 어 전기부터 차단시켜야될거 같은데? 근데 킬러줄? 전력 끊어버리겠습니다 딱 봐도 애들 또 은신으로 겁나 때린 다음에 또 막 어 그렇게 하는거래 잠깐만 아잇 실수했어 야 나 방 걸릴 뻔했어 혼자냐? 둘이야? 둘정도야 뭐 그냥 보내줘 오잠깐만 바로 때려주시고 아 깜짝이야 넌 되시다 임마 이게 새로 배운거거든 아사아 어딜 튀어 일루와 낙사 일루와임마 자 깔끔하게 저격 보내구요 야 야 넘어진거 왜이렇게 웃겨 하하하하하 이렇게 넘어지는데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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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지 소리 안들려? 어 눈 깔리고 눈치 못챘지 안전 너 보내고 애들이 대체적으로 멈청해서 정말 고맙네요 샷샷샷 빠악 다 보냈냐? 끝났네 가사로운 녀석들 컷 됐다 뚜껑 땄다 이제 배너스 나시로 빠악 제대로다 나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다운되나 모르겠다 핀한테 이렇게 말하면 바로 절겨져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 뭐야 저장고야 저기 누품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주변에 사람 있나 보자 어? 의외로 사람이 없고 나이스 이렇게 쉽게? 바로 접근? 네 바로 누품 챙길 수 있는건가? 바로 누품 챙길 수 있는건가? 여기서 보관이 되고있나봐요 조언들 완료 네스 끝 작동 예스 이렇게 쉽게 손에 들어옵니다 누... 누품이 아닌가? 또 딴 데 있냐? 에너지? 극장을 날릴라고? 설마 응 그럴 이유 까지는 없잖아요 극장이 아니고 그럼 녹슨 난리인데 야어어어어어어 아 물론 뭐 녹슨을 싫어해서 날리는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재없는 사람들도 다 죽잖아 이건 너무 극단적인데 자 아무튼 어... 조심해야됩니다. 지금 옥슨 근처에 사람들이 다 위험하게 생겼거든요 아 근데 몸이 안좋았어 아 여기서 만났네 또? 절친 만났다 등에 딱 달라붙은 잡았고 같이 가고 솔직히 근데 핀한테는 이기겠지 오우씨 별거 다 만들어 그래도 망치 소환하겠다 있다보니 설마 여기서 뭐 정치자 탄로나고 그런건 아니겠지? 와아아아 몸 때리고 있다가 거미좀 못했어 어 따라가는거구나 지금 아 완전 무슨 추격전이네요 자 이제 함구쪽으로 왔기때문에 줄 매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심조심 어? 매달 매달 매달데가 없어 오우씨 범위줄 달 데가 없어 어? 때마침 넘어갔고? 아 잡았다 아무리 그래도 스파이더맨인데 오 야 이 스케일방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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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하면 야단 날까 그든 재물파손 이것이 재물공개 너무 시발해 했는데? 어 지금 팀컬 하나 잡는다고 다 박살내고 있어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 올라간다 나보다 더 빠른 녀석이고 이거 어떻게 스피하지? 우아 오우씨 이거 왔다 에잇? 우아 진짜 아프게 맞았어 방금 설마 여기서 내가 진다고? 사빠지면 진다고? 와 이거 좀 해봐다 너무 쎄다 널 죽이지 말아 하려 나너 친구야 나너 친구야 엄마가 화낼거야 엄마가 화낼거야 어 알아버렸어 야 이렇게 무슨 스토리가 급전개되냐 탔다 배트맨처럼 얘는 튀지도 못해 고장났어 아 늦게 아픈데도 자세 취해버리기 하하 늦걸 풀어져도 자세는 취해버리기 자 스토리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지금 사실대로 말했지 아 애들 몰랐다 아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이렇게 되면 핀도 나의 정체를 알았어 진짜 어쩌지 원래 핀한테 전화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스파이더맨인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연락도 안 받을거고 누펌도 들고 쳤고 앞길이 지금 막막하네요 아름다운 신조사 뭔지 어디 안될 라벨 사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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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ry 하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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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